자, 14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진동수가 F인 빛을 금속판 A와 B에 비추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때 광전자는 A에서만 방출되고 B에서는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뭐다? HF-W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똑같은 빛을 쐈죠. 똑같이 진동수가 F인 빛을 쐈는데 자, 여기서는 광전자가 방출됐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는 방출됐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똑같은 빛을 비췄을 때 B금속판에서는 방출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뭐 얘는 0보다 작다. 뭐 혹은 0이겠죠. 그치? 자, 그러면 결국에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일함수가 지금 어떻다? 일함수는 아, B가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ㄱ. 진동수가 EF인 빛을 비추면 A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진동수가 증가하면 진동수가 증가하면은 운동 에너지 당연히 커져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ㄴ. 진동수가 F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도 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빛의 밝기를 증가시킨다. 광자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렇죠? 밝기가 아무리 밝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문턱진동수보다 작은 진동수를 가진 빛에서는 아무리 광자가 많이 나와도 광전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은 태양열발전에 이용된다라고 그랬는데 태양열은 뭐야? 열을 이용해서 물 끓여서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거죠. 그치? 광전효과가 이용되는 건 뭐야? 태양광발전입니다. 그치? 그래서 디귿 틀린 지문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성경erto 성경샵 성경 delightful 성경erto 성경 certainty 성경izzard 성경 query 성경 Wet kont poles 아멘